한글자막 by 한효정 접촉 전 부채 만진 후 열심히 손을 씻었어 병원균은 날 떠났고 감염률은 낮아졌고 방귀병도 손 씻기 1등 계속될 거야 환자가 막상 내 상장 우린 맘이 급했다 노란색 팔찌 채웠다 사이드 매일 올렸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눈남선입니다 눈남선님 맞으시죠? 네 이럴 때는 개방형 질구 갈증 확인 같이 했어 투약은 바이브라이 정확했던 투약간호 환자들이 안전했고 우리들은 만족했고 투약하고 없는 병도 계속될 거야 만족 높은 단기변도 칭찬 찾을 새 솟았어 유니콤의 별은 빛났어 우린 웃었어 자 소함이 어떻게 되세요? 눈남손님 눈남손님 맞으시죠? 네 그녀는 너무 예뻤어 그래서 참 좋았어 유니콤의 별은 빛났어 우린 웃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